안녕하세요. 가열리스트 박상민입니다. 오늘은 오른손을 부위별로 나눠서 연습하는 5가지 연습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이 연습법은 크로이처 연습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첫 번째 연습법은 이 어깨에 연습하는 거예요. 어깨. 그래서 크로이처 7번을 펴주시고 제가 먼저 해볼게요. 활은 이 팁에 갖다 놓고 처음에는 업부터. 팁 쪽에서 활을 업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조금만 하고 주의하실 점은 이 줄을 바꿀 때 이 활에 싣고 있는 무게를 풀면 안 돼요. 이렇게 줄 넘어갈 때 이렇게 느슨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꼭 무게를 유지하고 넘어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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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첫 번째는 어깨라고 말씀드렸죠. 이 어깨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저 어깨가 보이시나요? 제가 어깨가 좁지는 않은데 네. 잠시만요. 다시 업부터 시작할게요. 하고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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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활은 뭐 진짜 그냥 조금만 쓰세요. 활은 0.5cm 딴딴 이 어깨 움직이는 연습이에요. 네. 두 번째는 크로이처 2번을 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 윗 팔을 움직이는 연습이에요.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건 활 밑에서 활 밑에 한 3분의 1만 쓸 거예요. 이 어깨랑 이 윗 팔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내리 말할 때는 이 윗 팔이 윗 팔로 활을 이렇게 당기듯이 내려오고 올림할 때는 이렇게 잘 따라가주고 그 외의 부위들은 어 움직이지 마시고요. 염치고 돌아가고 내려오세요.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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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팔이 올리말 내리말 할 때 이 위팔의 무게 이동에 집중하면서 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연습법은 다시 크로이터 7번을 펴주시고요. 이 어깨와 위팔의 이 콤비네이션 이거를 같이 연습해보는 걸 해볼게요. 자, 팔 팁에 놓고 업으로 시작합니다. 하고 팔 밑으로 와서 다운. 주의하실 점은 이 소리를 잘 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거를 딱 잘 대주셔야 돼요. 줄에 네, 역시 어깨와 위팔의 이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제 다시 크로이처 2번을 펴주시고요. 이 팔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 부위를 연습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데타쉘을 할 건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좁아지지 않고 너무 커지지도 않고 거의 약간 직각이 될 정도로 이 위치에 활을 놔주세요. 그리고 이 팔꿈치를 이 길을 쓸 거예요. 지금 자, 그러면은 활을 아까 그 위치에 놔주시고 손가락을 4번을 띄고 이 3번을 4번 자리, 4번처럼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번을 띄고 3번을 위로 올리면 이게 약간, 약간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검지에 검지에 조금 더 활의 무게가 이렇게 실리게 돼요. 약간 더 3번을 이렇게 위로 올린 채로 한번 해볼게요. 한 음에 4개씩 해볼게요. 되도록이면은 음이 꽉꽉 차게, 그리고 활 바꿀 때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르지 않은 거 말고 딱 밀착시켜서 3번을 위로 올리면 이게 밀착이 더 잘 되고 이 느낌을 느끼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게 잘 되신다 하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손가락을 활 잡듯이 원래대로 잡아줍니다. 잡아주고 다시 해봐요. 근데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다섯 번째는 손가락 움직임 연습이에요. 역시 크로이처 2번으로 해볼게요. 이걸 한음을 두 번씩 할 건데 활 밑에서 그러면 이 손가락들이 다 이렇게 되어있고 두 번씩 해볼게요. 지금 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 손가락만 움직여서 하고 있어요. 요런 동작으로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이렇게 되도록이면 소리가 예쁘게 나도록 하는 게 좋겠죠. 부위별로 다섯가지 연습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고 자기가 특별히 조금 약한 부위 좀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된 부위는 조금씩 더 집중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목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예전에 이 윗팔 연습 손목을 좀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이 팔 전체로 하는 그 두 번째 연습 방법이었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위팔 무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이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물론 가끔씩 하고요 각자 취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위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